노른용 96년에 했어요. 96년이면 어떻게 되나? 97년. 27년 되셨는데. 지금 그 아드님이 두 분 있으신데 그 나이가 혹시. 98년, 2000년이래요. 98년이면 지금. 26살. 그렇게 되나요? 98년이면 26살이시고. 2000년. 저기 김혜 씨 아드님. 걔가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26살. 그럼 지금 대학을. 지금 대학원 다녀요. 아 대학원. 집에서는 어떤 엄마세요? 그냥 뭐 똑같아요 저는. 우리 집 식구들은 애들 포함해서. 엄마가 배우라고 그렇게. 인지를 안 하고 사는 애들 같아요. 얘기를 나눠본 적도 몇 번 있나 그 정도지. 근데 이게 막 작품 부부의 세계 이런 거 할 때는. 아 엄마 뭐 너무 너무 재밌게 봤어. 뭐. 절대 안 봐요 제가 출연한 거. 안 봐요? 안 봐요. 의도적인지 아니면 재미없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 너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한편으로는. 근데 아마. 보시면서도 그냥 뭐.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얘기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엄마가 또 신경 쓰실 수도 있고. 원래 짤이 뭐 도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노코멘트. 한 번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전혀 안 보거든요. 우리 집 식구들은 제가 출연한 거를. 한 번은. 아우 너 혹시 친구들이. 너 엄마가 출연한 뭐 이런 작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놀리거나 너 좀 곤란하지 않니 했더니. 전혀. 너 내 친구 중에 그렇게. 말 안 해. 일도 없고. 엄마. 엄마는 배우인데. 배우 직업으로서 하는 건 왜 엄마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촌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그 적당한 무관심이 너무 고마워요. 그럼 저 궁금한 게. 만약에. 우리 엄마가 김희애라면. 아침에 늦잠 자고 있으면. 어떻게 깨우실까 너무 궁금해요. 제가요. 일어나. 이거 심지어. 야 너 일어나. 이거 심지어. 실제. 정확한 대답보다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애들아 잔소리를 안 하는데.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일찍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불 정리해. 어떤 톤으로 좀 아시는지 한번 살짝. 가진 방법을 한 번으로 안 돼요. 지금까지도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불 정리를 해라. 그게. 네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다라고. 그거 공부하라고 저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이불 정리는. 이게 왜 안 될까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세바스찬. 제발. 세대명이에요. 세대명이에요. 세바스찬. 세바스찬 이불 정리. 지금 40년 됐어요. 안 돼요. 하세요. 네. 이거 좀 카리스마 있었어요. 하세요. 이불 정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왜 자기 잣입으로 남의 손을 시켜요? 아니. 집에 들어와서 또 거기에 누구 건데 왜 그거를 정리를 합니까? 그렇게 치면 비빔밥은 왜 먹어요? 다 비벼서 비벼 나오고. 화가 좀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누나 화가 났어요. 아니 네가 너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잔소리 안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선물이에요. 왔는데. 이불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거랑 싹 호텔처럼 해갖고. 거기 들어가는 거랑. 그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30초.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안 하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잘 안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인생을 조금 더 한 누나로서. 정말 좋아요. 꼭 하세요. 가장 기본 먼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지금 이불 얘기로 2분 넘게 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어디에 이제 무슨. 무슨 유명한 정상. 오늘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호텔 방에 이래가고. 난 정말 그분을 별로로 생각할 것 같아요. 하시잖아요. 하죠. 그러면서 뭐 자꾸. 근데 그거는 이제. 청소년기를 생각해보면. 어머니한테 늘 듣는 소리가 그런 거죠. 저도 사실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려주고 싶은 거죠. 두 분 아드님께 자주 하는 말이 이제 일찍 자라. 입을 정리해라 이런 얘기인데. 반대로 그러면 아드님들이 좀 김희애 씨에게 자주 하는 얘기 있습니까. 주로 이제. 돈이 필요하다거나. 아 그렇죠. 홍보네. 아쉽다. 학생이니까. 배고프다거나. 그러면 오더라고요 저한테. 배고프다. 아무래도 이제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 배고프면 오더라 그러면. 자기도 미처 의식 못했는데 그랬다 이거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괜히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배고프다 야. 특히 이제 화제작이었죠 이게. 내 남자의 여자. 요게 이제 엄청난. 그 당시에 이제 김희애 씨의 그 파격 변신이. 친구의 남편을 뺏는. 맞아요 맞아요. 글쎄. 우리 둘. 서로 사랑해.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있어. 겁나는 건 당신 다시 못 보게 될까 봐. 나한테는 오늘만 있어 지금 이 순간은 있어. 괜찮아서 겁먹어. 나도. 한번 여자로. 여자처럼 살아볼 거야. 이게 좀 얻으셨습니까. 요 처음에. 그 당시는. 제가 그 후남이 이미지가 있어서. 계속 그런 역할만 들어올 때였는데. 김 선생님이 그 천재적인. 생각과. 귀에 그런 아이디어로 저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배종욱 씨는 굉장히 톡톡 튀고. 진보적인 역할을 많이 맡으셨는데. 바꿔서 그렇게 해주셨죠. 한 번씩 자기도 모르게 울컥 침일 때가 있나봐. 엄마를 다는 알 수 없어. 어떻게 넘겨야 하나. 머리가 터지면서. 그래서 그거를 해서. 제가 지금의 이제. 역할까지. 제 그 커리어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게 또 굉장히. 또 수많은 작품 가운데. 뭔가 좀 김희애 씨의 그. 연기 인생의 큰 또. 전환점이 됐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이게 이제 김희장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폐부를 찌르는 듯한 대사를 쓰시는. 김수현 작가님이 쓰신 작품인데. 이게 이제 하유미 씨가. 기름에 튀겨 죽일 년. 맞아요. 야이 쌍쇼사. 교양. 이게 내 교양이다. 이거 기억난다. 교양. 교양. 이게 내 교양이다. 콧구멍을 이렇게 호빵이. 예예예. 이야. 교양 좀 차려요. 교양.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 어? 이런 사이다 대사로. 당시에 좀 진짜. 국민 언니라고 불렀었고. 김상중 씨 이거 기억나네. 야 이거 기억나네. 감자요? 감자 좀 쪄줘. 이 대사 때문에 이제 감자 오빠로 그 당시에. 감자 좀 쪄줘. 감자 좀 쪄줘. 두세 개. 굵은 소금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쪄시면. 감자 이렇게 찌는 거 아니라고. 포크가 들어갔는데 소극소극하잖아. 어머. 기억하세요? 네. 그때 워낙. 근데 김혜 선배님께서. 그냥 먹어. 감자 생으로도 먹어. 아니. 이렇게 먹으면 진짜 감자 맛을 몰라. 하면서. 제대로 또 이제 쪄우시니까. 그래. 이게 감자. 지금 다 말씀해주셔서 다 새록새록 났네요. 기억나시죠? 폐부를 찌르는 대사네요. 감자 없어? 있어. 두세 개 쪄줘. 굵은 소금하고. 이것 봐. 소극하잖아. 이러면 덜 익은 거야. 생감자도 먹어. 이러면 제대로 감자 맛이 안 나. 오. 굿. 프로펫. 내 성공. 미워 죽겠어. 개인적으로는 김준호 씨가 캐릭터로 자나 자나 하시거든요. 네. 나 자나 자나. 나 좀 케어해 주잖아. 원조가 김혜 씨고. 어떤 여자분이. 왜 반말해서. 너 어리잖아. 기억나십니까? 자나 자나가. 내가 지금 말하잖아. 내가 말하잖아. 그린 거예요? 너 나보다 어리잖아. 하다가. 이제 누님이 전화를 받아요. 나 지금 통화 중이잖아. 나 자나.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그래서 자나 자나구나. 보니깐 준호 형이 이거를 오마주 하신 거네. 아니 왜냐하면. 자나 자나. 당신 남편 뺏었어? 아니잖아? 왜 반말이에요? 어리잖아. 조용해. 전화 중이잖아. 아 그래서 자나 자나구나. 이건 몰랐네. 너 어리잖아. 자나. 자나 자나 자나. 마지막에. 나. 초반 중이잖아. 자나 자나가 그렇게 되네. 자나 자나. 아 그러네. 그건 몰랐네. 김준호 씨고. 그러면 자나 자나로. 선배님 광고 하나 찍으셔도. 이거 맛있잖아. 마트에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해도. 이게 이제 밈으로 많이 돌면은. 네네네. 아 이것도 모르죠. 아니 그. 김수현 작가님께서 김일 씨의 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하신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은 되게 이제. 무서운 분으로 알려져 계시잖아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소문에나. 소문에는 뭐 진짜 범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 근데 물론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떨려요. 전화. 전화에 딱 선생님 이런. 좀. 여보세요. 꼭 이렇게 약간 좀. 아 진짜. 좀 그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하여튼. 너무 멋진 분이세요. 아 근데 저 김수현 선생님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김수현 선생님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뵌 적 없죠.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맞죠 맞죠. 사진으로는 뵌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나도 봤지 뭐. 네. 그리고 예전에 어디 시상식에서 한 번. 수상하신. 맞아요. 네 맞아요. 뵀어요? 네 그때. TV로 뵀어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TV로 봤잖아. 네 TV로 봤잖아. 혹시 저희가 김수현 선배님. 김수현 선생님 한 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혹시. 선배님이 이 친구 실물로 한 번 보고 싶다. 이런 분 있습니까?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그때 제가. 그 손석구 씨는. 손석구 씨도 얘기하네. 손석구 씨네 손석구 씨. 그랬었어요. 그 해방일지 끝나고 나서. 제가 퀸 메이커 촬영. 네.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는 차 안에서 한 시간 동안 제가 맨날 그걸 이제. 그걸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화인데. 너무 재미. 아까워요. 그래서 반응이 있다가 끝나고 봐야지. 그리고 딱 스포츠 놀라놨는데. 딱 도착했는데. 우리 그. 매니저분이. 옆에서 이제 손석구 씨가. 촬영 중이래. 그래서. 여기. 쫌쫌니고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친절하게. 선배님이. 홍석구 씨 팬인데 한번 보고 싶어. 그 얘기까지 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예의바르게 또 이제 인사하러 오는 거야.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난 선배다. 난 선배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모드 체인지를 하고. 이제 뭐. 잘 봤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사진을 찍어도 돼. 아 진짜. 고마워. 그래가지고. 그런데. 매너가 있더라고. 손석구 씨가. 뭐래냐면. 내가 사진을 찍어도 돼요. 그러면. 아 예예. 뭐 이러든가. 아 예 그럼요. 이러지 않으면 보통. 보통 그러죠. 센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찍어도 될까요.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역시. 매너가 있다라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추왕. 추왕하고 싶다 추왕. 덕후. 덕후라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그런. 하도 그게 뭔가 했더니.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랬죠. 아니 그. 데뷔 42년 차. 참여한 작품만. 뭐 정말. 40편이 넘는데. 그 중 36작품이 드라마라고. 하고요. 김희애 씨 인생에서. 드라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에게 드라마란. 드라마란.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런 표현이 어떠진 모르겠지만. 정말 야만의 시대였어요. 잠을 안 재우고. 말도 안 되는 그 쪽대본에. 그렇게 막. 어떻게. 제가 찍고. 와 이게 방송이 됐네. 어떻게 제 시간이 나왔지. 이럴 정도로 한 게. 저한테도. 너무 힘든 시간이고.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지만. 참 고통스러웠던 만큼. 지금의 저한테 행복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수많은. 드라마 작품들은. 저한테. 선생님이었고.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있지 않았나. 네. 싶어요. 괴로웠어요. 저 너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골만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하기 싫고 힘든 걸 해야. 행복이 왔고. 그 힘든 부분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힘들었던 만큼. 그. 깊이 만큼. 그런 게 모아져서. 이제 제가 이 나이까지 됐지만. 담아두고 싶지는 않아요. 다 흘려보내고.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그냥 담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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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눈물이 날고. 갑자기 센치해지네. 제가 그거를 100% 사랑하고 올인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작품을 사랑하고 올인해서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정말 열심히 했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던. 지난 날인 것 같아요. 나의 작은 세상을. 웃어줘. 혹시 질문 하나만. 네. 김혜 씨 하면서 김영철 씨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대대길 궁금해하시나 봐요. 그걸 물어보면서 제 얼굴을 막 관찰을 해. 막 하시는데. 나에게 김영철이라는 게 있어서. 물론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다른 사람들이 제 흉내를 곧잘 많이 들래요. 우리. 유재석 씨도 안 했어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그 김희애 씨를 하긴 했는데. 김영철 씨가 하는 김희애 씨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우분이 너무 멋지게 한 것도. 맞아요. 스봉만 씨. 맞아요 맞아요. 나를 둘러싼 모두가. 내 편이었다. 사실 그런 건 사실 고마워. 이렇게 내 거를 유심히 마시고 똑같이 했다는데. 김영철 씨가 하는 건 조금 달라. 뭔지 알아요. 뭔가 약간 뒷담화 같은 느낌을 하면서. 뭔가 달라. 하여튼 김영철 씨는 다르지만. 결론은.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귀엽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귀엽잖아. 귀엽잖아. 귀엽게.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엽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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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살은 좀 안 붙였죠. 내가 뭐. 자기가 내 거를 흉내내서 내가 좋아한다는 둥.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나. 그래도. 귀엽잖아. 네 귀엽잖아. 여기까지만 생각해. 귀엽잖아. 저도 보니 많은 분들이 따라했지만. 이게 또 그냥. 그냥 따라하면 약간 밋밋하니까. 좀 더 오버하니까. 최용만 씨도 사실은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죠. 유쾌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따라를 많이 했죠. 한 번만 좀 해줘요.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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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생각만 하네요. 당신만 해서 고생하면서 고생하고. 귀엽잖아. 귀엽잖아. 귀여워. 혹시 뭐 이런 과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20대로 돌아간다면 20대 때 꼭 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20대 때? 공부도 좀 더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다 빼가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 보니까 자꾸 기억력이 나빠지고 하나 외우면 두 개 까먹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하는데 진짜 한 걸음 가면 뒤걸음 빼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안 하면 더 완전히. 딱딱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 너무 공감돼. 그래서 운동도 꾸준하게 오래 하고 잘 균형을 유지해서 살고 싶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잖아. 살고 싶잖아. 살고 싶잖아. 잘고 싶어. 감사합니다. 자나 자나. 자나 자나. 노래가 재밌어요. 노래가 재밌었어요.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살고 싶잖아.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배우고 배우로서가 저고 제가 배우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최악까지 몰아가는 그런 거를 막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 자신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찾은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또 연기도 더 잘 돼. 그러면서 인간 기미로써 반듯하게 바로 쓰는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빛이 나는 게 가짜 빛. 안은 비어있죠. 그래서 속은 썩고 아프고 그런데 지금은 뭐 나이가 돌고 빛은 안 나더라도 제 속은 너무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지구에 땅을 감고 서 있는 인간으로서 좋은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구에 땅을 감고 서 있는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잠시 조성된 지구로 지금